나는 오늘 별풍선 한개도 못받았지만 여기서 부자가 되는구나 나의 인생은 행복해 페인트 혼합? 이딴 것도 있어 이딴 거 뭐하러 하는 거야? 녹색 페인트를 제작한다 내 의상 뭐 변하는 거 아니지? 이건 뭐 하는 거야? 이거 뭐 필요가 있나? 이걸로 뭐 만들어서 뭐 하나? 노란색 페인트 녹색 페인트 만들어서 뭐 해? 야 이거 모든 냉장고 다 열 수 있는 거야? 그러고 보니까 출발 여긴 아까 다 맞고 이쪽이야 그렇지 뭐야 여기로 연결이 되면 안 되는데 사이코레이더 사이코레이더? 사이코레이더? 뭐 해달라 했잖아요 그 사람 죽은 거 같애 그치 여기 아래들 아래에 시체가 많았거든 상인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페이크라고? 너무 다 말하면 재미없다니까요 가요 스위트 한 번만 더 스파하면 이제 강대 나갈 줄 알아? 어 너 뭔지는 이해는 했어 이해는 했는데 어차피 뭐 다 아는데 어차피 이제 다 알게 될 거 아냐 내가 딱 나가면은 어? 이 새끼들 살았네? 그럴 거 아냐 그 여자가 어차피 딱 알 거니까 스파하면 재미없습니다 인정? 어? 여자 갔네? 어 갔어 그러면 뭐야 거의 추측이네? 그 여자가 낚았다는 것도? 그냥 죽어버려! 간다! 좋아 좋아서 됐어 치명타! 아아 그전에 한번 치명타만 했었어야 되는데 원래 이 꼴을 따라 들은 거면 바로 알게 된 이야기라고? 내가 못 알았던 거야? 내가 놓쳤던 거야? 우와 날 박힌 너클 개 멋있긴 하네 이거 필요 이제는 쓸 필요가 없어요 단축 쌍혈 산탄총 어 있어 있어 어 있어 있어 플래시님 스틱 관계 고맙습니다 아아 거기서 레이더들이 왜 안 오지 나가봐 막 막 이런 그런 소리가 있었다고 근데 나도 그런 건 느낀다 내가 내 유튜브 편집할때는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자막이 나와 그냥 내가 자막이 보여 내가 그냥 이 게임만 하면은 자막이 나오겠어 자막을 다 알아보겠어요 근데 진짜 이게 이게 말을 하면서 내가 진행을 하면서 아프리카를 보면서 다음 파스 보면서 녹화를 생각하면서 편집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찌됐던 간에 제가 영상을 계속 관리를 하면서 이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면은 아 정말 이게 안 돼요 놓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 여긴 뭐 없냐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조금 놓치는 부위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용 어 이해해주시고 뭐 스포가 아니더라도 스포는 안되지만 혹시라도 뭐 이제 놓친 부분이 있다면 이해 설명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우야 착하다야 우리 로젠이 딱 기다리고 있네 켈로그에 대한 단서를 찾으세요 먼저가 있어도 됐는데 기쁜 지즘? 여기냐? 우와 야 대박이다 이걸 어떻게 찾았지 아니 이불은 100% 100% 방사능이야 놓쳤나? 놓쳤다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대화가 더 이상 안 돼요? 이건 뭐 집어야되냐? 샘플은 썬라이트 아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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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단서 찾고 또 그 냄새 맡게 하는구나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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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 오케 이해했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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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잠깐만 저거 뭐야 야 가만히 있어봐 저거 와 잠깐만 아니야 저거 구마 아니야 저거는 고- 오 요 생각보다 데미지가 오? 아 이젠 toch 안 들어갔다 조졌다 조졌어 오오 조졌어 오오오오ğ 어어... 왜 나야. 어아!!! 체력대는거봐.. 와아!!! 야 가면서봐 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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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장하고 우와아아씨 어 잠깐만 이 이 이 상태로는 안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자아하하 저장하기 정말 잘했네 와아... 아니 처음 데미지를 그렇게 세게 들어갔는데 가만있어봐 이거는 잘못된 곳에서 저장한 것 같기도 해 이거 먹어 두개 먹고 이거 무조건 나한테 지금 뛰어온다 나한테 뛰어와 이거 나한테 뛰어오는 각이야 이거 와 미치겠다 와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냥 노답인데 이거 뭐 공격이 안돼요 이게 한방이여가지고 와 여기서 아니야 난 저거 잡을 수 있어 난 저거 잡을 수 있어 얘들아 난 잡을 수 있다 난 해낼 수 있어 됐어 됐어 이렇게 만들어두고 내가 야 스완을 무슨 스완 잡을 때는 뭐 있어서 잡았니? 어 괜찮아 내가 뭐 스완 잡을 땐 뭐 있어서 잡았냐고 이거는 저거 나한테 오는거야 뭐야 데미지 다나?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우와 이건 아니지 우와 나 떨어졌어 야 저건 아니지 야 저건 진짜 아니다 야 야 저건 진짜 당황스럽다 야 우와 이걸 이걸 던져버려 천천히 천천히 하고 아 주졌다 아 이게 떨어진게 컸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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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됐어 좋아 됐어 좋아 됐어 좋아 그렇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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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거 저거 전설이 나와 야 왜이래 우와 나 미치겠네 아니 여기서 전설이 왜 나와 지금 이거 어이 가만히 있어봐 에이 우와 나 이거 생각 아니 야 잠깐만 이거 야 이거 야 이 개같은 것들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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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 진짜 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여러분들 와 나 정말 어이없네 아니 야 이거 쥐 아니 지금 씨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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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이거 내가 끈기만 있으면은 얘도 잡고 전설도 다 잡을 수 있어 지금 어 지금 내가 끈기만 있으면 얘도 잡고 전설도 다 잡을 수 있어 어 와 쌍전선은 뭐냐 지금 아 여 아니 어 저장이 시발 이거 진짜 아이씨 욕해 죄송합니다 음 아 됐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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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를 생까 여기를 생까고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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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노하우라는 게 있는 거거든 사람이 어 좋았어 어 찜평 하나 빨아 어 빨고 어디냐 어 얘는 전설은 아니네 근데 뭐 사실 전설이나 봐야지 저 정도 던지로 간다 던지로 간다 아아 빗나갔나 뭐야 저거 나야?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봐 어 나 꼈다 나 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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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어 봐 이거 이거 잡을 수 있을 필요야 이거 잡을 수 있을 필요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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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이건 마지막 빡타만 때리면 잡을 수 있어 그렇지 아아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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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 다야? 와 너무 너무 아닌데 이건 진짜 괜찮아 우리에게야지 전설이 남아있으니까 이쪽이었어 저기였거든 쟤는 쟤는 뭐 잡으면 경험치를 많이 줍는 겁니까? 뭡니까 저거 잠시만 쟤는 도망을 가냐 어어어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고 잠깐만 여기서 세이브 어이 개 같은 거 이상한데 세이브 야이 뭐야 우와 이거 뭐야 야 이거 왜 피가 왜 피가 왜 더 느냐 우와 이거 원폰맨으로도 안되네 강공격만 날렸는데 쟀다 쟀다 이거 이것도 총으로 해야 되겠다 안되겠다 야 쟤 왜 피가 늘어? 쟤 왜 피가 느는 거야 쟤는 여기만 한 데가 없어 여기서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하고 아 장전이 안되지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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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미지 많이 줬다 어 한방이다 한방 아 까비 그렇지 잡았쓰 아 아니 왜 중간에 체력이 어 이건 다 먹은거지 불태우는 권총 오? 나 지금 권총 필요했는데? 아니 잠깐만 적에게 오와 야 이거 좋은거 아니야? 적에게 불을 붙여 15의 피해를 입힌다 이거 개이득인데 이거 오 야 이거 나쁘지 않아요 어어 좋았어 폭파이 데미지는 아니지만 좋은거 떴어요 개이득이야 자 그렇다면 바로 바꾸겠어 아 아 저거 폭팔형으로 있어 난 지금 레벨이 이제 10인가 9인가 그런데 이게 뜬거면은 기가 막힌거 아닙니까? 여깄다 즐겨찾기에서 바꿔 좋았어 아 좋았어 빠른 저장 뭐야 나 무거운거야 지금? 뭐야 나 무거운거야 지금? 로젠아 가면 안돼 지금 로젠아 로젠아 지금 멀어지면 안돼 지금 너가 필요해 로젠아 로젠아 나 지금 너무 무거워 어 아 어쩔 수 없다 버려야겠다 의류에서 갔다 버려 이거 필요도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이거 무게가 3이라다가 니가한테도 줄 수 있어요? 어 그러네 니가한테도 줄 수 있네 가만히 있어봐 로젠아 나는 그래도 로젠이한테 줄래 아냐 아냐 로젠아 잠깐만 있어봐 아니 대화 좀 하자 지금 저기 저쪽이 템 많은거 같아서 그래 로젠 로젠아 어 어 뭐야 이거 전선 들은거 아니야 이거 또? 이 정도라면 이거 그냥 원펀맨 해야 돼요 원펀맨 가기야 이거 좋았어야 돼 뭐야 전설적인 발광국이지 어? 잠깐만 이거 뭐 템 떴다 안 떴다 이거 뭐야 방금 방금 엄청 템 많이 떴었데 이거 뭔가 버그다 지금 버그야 아까 방금 템 떴었다고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니었어 니가한테 먹으라고 아 아 지금 내가 무거우니까 얘가 저절로 먹어준 거구나 아 그렇구나 사냥꾼의 눌러맨 가죽합원 왼파 어우 좋아 그래 동물핵 입는 피해량 15% 감소 좋구요 좋은게 많이 나오네 그냥 얘한테 주자 얘한테 너무 이렇게 무겁다 지금 근데 음 야 우리가 지금 이걸 가려면은 사실상 잠깐만 여기 지역을 봐 지도 어어 지금 사실상 진짜 한번 가야돼요 생츄어리 한번 가야돼 짐이 너무 많아 빠른 이동을 할 수 없대 아니면 잡동산이 모두 다 주는거야 얘한테 이래도 되겠다 나중에 다시 받으면 되니까 작동산이оду 아 뭐야 어 됐어 됐어 아 됐어 됐어 어딨어 됐어 어 됐어 됐어 감사합니다.